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 외치실거에요?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좋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닭냄새가 나나 했더니 닭집 앞이었네요 네 자 오늘 그래요 오늘 어..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여러분이 계속 비를 막고 계셔서 들어가셔서 따뜻한 물로 샤워 꼭 하시고 어.. 오늘은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라겠구요 오늘 이렇게 비오는 날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린 것도 어.. 저한테는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텐데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어.. 또 TV에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앨범으로 또 그리고 예능에서 재미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가수 장민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구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재밌네요 전주만 나오고 음악이 끊기는게 네 자 다 같이 박수 해보실게요 우리 그쪽도 계시죠 자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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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답볶 가끔 피해 커 삶도 못 되며 삶 쉽지만은 않더라 삶은 게 필요하더라 경주에 약도 주던 세워라 내놓으라 별의 별을 맘구나 드라마 내가 내가 드라마 네 사랑이야 내 눈빛아 알겠다 서로 안같이 하려고 내 눈빛아 알겠다 우리 인생들 아마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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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울다 울다 해봤고 사랑해 그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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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가 내가 그때뿐 아... 그 사연이 이뤄만 할 테니까 저 homepage 가다가 아... 이미 지나가다가 우린 이 세상은 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이상하십시오. 정민호! 민호 삼촌! 민호 삼촌! 정말 뜨거웠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장민호씨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 계룡세계 군문화엑스포와 함께하는 야간 공연. 오늘 준비된 무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내일과 함께...